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산 참사는 임차인들의 매우 폭력적인 저항이 본질입니다. 아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 용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은 용산 개발을 오세훈이 기획하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규모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원래는 공적 부지라고 하죠. 용산역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기찻길이 있어요. 이게 코레일 땅이거든요. 정확히는 한국 철도공사 땅인데 철도개발공사 땅인데 이거를 여기 GTX가 들어오고 이런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공간을 다 지하화하면서 지상에다가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몇 개 안 남은 금사라기 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발을 한 26조 정도 들여서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 오세훈이 여기다가 뭘 끼워넣냐면 서빙고동을 끼워넣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허름한 용산 지역의 아파트들 보이실 거예요. 거기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섞여 있는데 여하튼 이거 없이 그 뒤만 하면 되는 개발을 강변을 꼭 하려고 그러죠. 강변을 왜 해야 되냐. 오세훈의 변천사를 알아야 되는데 환경운동연합의 민변 소속의 깨끗한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처음엔 정치인도 아니었죠? 운동 활동가였어. 활동가가 국회에 광고 몇 번 잘 찍고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명박의 퀴즈가 돼요. 이명박이 낚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또 둘이 고대 선후배라는 이런 점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점점 물들어가서 완전히 인간이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이 용산 개발 단계에 오면 아라뱃길 부터 시작해서 크루즈 배가 용산까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양하대교를 디귿자로 만든 것 없이 별생날을 치는데 그러려면 서빙고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됐던 거예요. 선착장도 만들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111층짜리 랜드마크. 용산의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건 뭐냐 하면 이명박이 청계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선 만든 걸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오세훈은 100길을 내고 111층짜리 빌딩 올리고 디자인 서울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할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돼. 이거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이 정치계로 들어오면서 자기의 세력을 불릴 때 낙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내 어떤 이후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후계자로 낙점한 몇몇 사람. 그중에 왼쪽이 박형준 오른쪽이 오세훈 아니에요? 이유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식인이라는 것. 이전에 또 운동권이었어. 챔피언대 고대라는 것. 그리고 뭔가 깨끗한 이미지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이명박의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 정치를 고대로 배우고 답습한 자들인 거죠. 그거를 설계해 주다시피 했어요. 거의. 그런데 어쨌거나 그 26조짜리 재개발 사업이 앞에 서빙고동을 끼고 들어가면서 난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레일 땅은 사실은 자본 유치에서 빌딩 지으면 돼요. 맞아요. 재개발에 싸울 일이 없거든. 그래서. 이 서빙고동 땅을 하려면 여기는 주인 동의를 얻는 것보다 일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진짜 저만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를 고백하자면 이 용산 부지를 개발하던 시행사의 중혁이 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사적인 자리에서 내내 뭐라고 했냐면 이 재앙은 서빙고를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도 부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기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결국 부도 나서 그 친구도 자기 회사 공중분해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전체 사업이 31조였고 이 사업의 이름은 드림허브였고 이것의 주관사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네. 주관은 삼성물산. 그리고 시행은 다른 사가 있었죠. 이 한 건으로 1조가 넘는 수익을 거둘 걸로 기대하고 시작했던 건데 이러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재개발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밀어내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벌어졌던 상징적인 사건이 용산 참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용산 참사 당시에 지금 생각에도 이상한데 용역에 경찰이랑 같이 다녀요. 경찰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움직여? 네. 용역이 물대포로 물을 쏘고 경찰 옆에서 방패로 막아주고 이게 무슨 엽기야. 그리고 경찰이 용역 명령을 들어. 그러다가 그 당시 김석기가 총장을 하던 시절이죠. 김석기 지금 국회의원 됐죠? 네. 경주에서 국회의원 한 김석기가 경찰청장 하던 시절에 대테로 부대. 헬기 타고 레펠 타고 진압해 들어가는 대테로 부대가 와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한 번 됐다가 잘 안 돼서 물러났으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야 되는데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었고 신나가 흘러내린다. 이런 첩보도 잘 듣지 못한 채 두 번째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 끔찍함. 생태같은 우리 청년도 죽었고 경찰들도 죽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후의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중산층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무슨 어디 막말로 예전에 토끼몰이 하면서 구룡마을에 몰아내던 그런 철검이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가게 가지고 금은빵하고 이러던 중산층들이었다고. 금은빵, 중국집 사장 이런 사람들 앉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하니까 너 나가라. 그걸 어떻게 말하드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던 것이었고 보통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서울시가 성북구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제일사랑교회인가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 같은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영업비까지 다 보상을 해준 겁니다. 신도수까지 계산을 해서.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화염병 들고 저항했다가 지난주에까지 3명이 또 구속이 됐죠. 구속됐죠. 구속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 다 같은 일인 거예요. 같은 맥락의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화염병 들고 저항한 이 사람들 대테로 부대에 집어넣어서 진압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해보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박원순 시장하고. 폭력적 저항은 이런 참사를 빚었다고 하면서 그 오세훈이 막상 전가훈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이명박의 욕심과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에 대한 허구적인 욕망 그리고 서빙고라는 큰 지역을 포함시켜서 공사 자체를 부도냈던 오세훈의 안목없음과 여기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 삼성물산의 돈을 벌고자 하는 빠른 재개발과 철거를 요구했던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모아져서 발생했던 비극을 단지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이자. 저는 이런 사람이 단 하루라도 서울시장을 하면 똑같은 비극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당연히 재현되죠. 지금 자기 말로 일주일 안에 재개발을 공식화시켜서 한 달 안에 재개발을 풀어서 몇 만 호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당연히 그 재개발에서 이해충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동, 상계동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게 광진 이런 데서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들어 펠레 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니구나. 이게 두 가지가 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테러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 보내줄 거라서 다행인데요.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찰들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경찰이 되면서. 자치경찰대로 넘어가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자치경찰을 관리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국가폭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진압을 정부가 지금 시위하다가 지금 태극기 광장에서 누구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태극기 광장에서 코로나를 자기들끼리 옮겨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건 있어도. 무리한 진압으로 생기는 일은 없었는데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나면 자치경찰이 오세훈 산하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진보단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이고. 두드러 패겠죠. 그리고 전광훈 집회 같은 경우는 활짝 열어주겠죠. 서울광장에서 전광훈의 기도회를 철야 농성을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는 청와대 진격까지도 다 허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와대 정문회 가서 전광훈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막는 게 서울경찰이에요. 이제 체제가 바뀌어서. 참담한 상황이라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령맹에서 여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좀 시원하시라고. 한 줄. 욕도 아깝다. 이게 한 줄 논평이었습니다. 대단한 논평입니다. 제목이 더 길어. 그리고 나는 뭐에 더 분노했냐면 오세훈이 매우 폭력적인 저항이라고 하면서 매우라고 하는 부사를 붙이면서 그거를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뜨아해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싹 싸해지니까 설명을 붙여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전철형 같은 과격분자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 쇠구슬인가 돌멩이인가 이런 걸 갖다 하면서 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는데 그 쇠구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용역에 의해서 많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요. 자작극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증거들이. 그리고 더 참담한 거는 그때 당시에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형준의 했던 지시죠. 용산 참사 강호순 활용에 덮어라. 청와대에서 경찰 쪽에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이메일을 보내서 강호순 건이 불거졌으니 이 경찰력을 이걸로 좀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용산 참사 사건을 덮어라라는 지시를 했던 이메일이 공개가 됐고 이명박 정부는 행정관 개인의 아이디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정무수석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이 제가 알기로는 박형준이었어요. 저 어떻게 하실래요? 2009년 1월 19일. 홍보기획관이었을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이었군요. 날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짜가 살짝. 2009년 7월에서부터인가 정무수석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때 당시 홍보기획관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언론들의 낯뜨거운 그런 용산 참사에 대한 폄훼. 그때 당시에 어떤 기사 막 쏟아낸 줄 알았어요? 조중동이. 돈도 많은 애들이 여기서 약자 코스프레한다. 이러면서 피해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초반에는 용산 참사에 대한 보도를 한 하루 이틀 했는데 그 당시에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서울시경에서 언론을 담당해서 작업을 다 하죠. 그래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조선일보는 무슨 국장을 만났고 동아일보는 누굴 만났고 무슨 얘기를 들었고 어쩌저쩌고 해서 논조를 바꾸겠다라는 보고서가 다 올라오고 실제로 하루 이틀 뒤부터 폭력 진압에서 폭력 저항으로 프레임이 새롭게 짜지면서 언론 보도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을 경찰이 직접 작업을 했고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김석기 현재 경주시 국회의원이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정원 측에서는 용산 참사에 대한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문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홍보기획과는 책임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John Shovel 이렇게 분장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